현재드라이빙 아카데미 현재드라이빙 아카데미는 국내 최고의 단계별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펀앤세이프티부터 이수하신 후에 스포트클래스 서킷에 입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레이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레이스까지 데뷔할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중심을 안쪽으로 보시고요 보이자 자 준비하시고요 주사님 컴퓨터 신청하세요 괜찮아요 저희는 오 좋습니다 아직 컴퓨터 좋았고 마치 디리포트에서 흔들고 있는 듯했습니다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없어서 남자분들 속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꼭 오셔가지고 받아보시면은 아 내가 여기 온 거를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정말 커리큘럼이 탄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운전에 대해서 기본기를 제대로 배워가는구나 그런 걸 꼭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또 훌륭한 인스토커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객님들 꼭 오셔가지고 현대드라이빙 아카데미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객님들 꼭 오셔가지고 고객님들 꼭 한번 만나요 고객님들 꼭 한번 만나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